안녕하십니까 미디어 A입니다 2020년 8월 23일 저녁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 뻥 시리즈 7번째 감염 경로 불분명 사랑제일교회 841명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데 사랑제일교회 841명이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데 사랑제일교회는 841명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초등생 손자 2명까지 감염 경로는 깜깜이다 SBS가 8시 뉴스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감염 경로는 불분명한데 확진자 비율은 20.2%다 오늘 짠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모른다 깜깜이 점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자는 841명이다 같은 시간대 뉴스인데 모순이죠 깜깜이 점념인데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자는 841명이다 이상하죠 이상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사진에다가 841명 이렇게 적어놨죠 마치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들이 841명이 나온 것처럼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적고 있죠 8월 12일 감염자 26명 중에 서울시에 26명이 감염되었는데 단 2명만 사랑제일교회 관련되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 날 그러니까 13일 날 확인된 감염자 중에서 서울시에 2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 2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랑제일교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쓰고 뒤에 26명을 쓰고 일평균 107명 하니까 마치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방송의 악마적 편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명은 어디서 감염되고 있었나 그러니까 26명 중에 24명은 그러니까 2명은 사랑제일교회라고 칩시다 그러면 24명은 어디서 감염되고 있었죠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추이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 그림도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렸을까 아마 정부 발표겠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뭘 어떻게 관련되었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화장실만 이용해도 관련되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MBC가 보도한 3.5키로 떨어진 학원도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니까 3. 반경 한 3개국 그러니까 서울시의 성북구 옆에 구 한 3개구가 몽땅 사랑제일교회의 발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8월 12일 날 0시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이 13명이 신규 감염되고 있죠 8월 12일 날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3명 이때까지는 사랑제일교회가 감염되지도 않아요 13명이나 그런데 감염되고 있었다 이미 자 그리고 13일이 되자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SBS는 26명으로 보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8월 13일 날 서울 신규 확진자가 25명이다 SBS는 26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만 사랑제일교회 관련이다 그러면 나머지 24명 아니면 23명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4일 0시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입니다 서울은 신규 확진자가 31명인데 여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이게 있나요 이게 자 그리고 외교부 건물 근무자가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고 하죠 자 이분은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오셨나요 담배 피는 분이 자 그리고 원주에서도 최조 교시 일발 확진자 6명 추가됐습니다 춘천 뭐 이렇게 원주 이렇게 자 이것은 이 사람도 사랑제일교회에서 다녀왔을까요 자 순천 4명 광양 2명에도 도내 확진자 접촉 대형마트에서 순천시 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 날 만에 14명 감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사랑제일교회 관련인가요 자 깜깜이 전념이다 감염 경로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제일교회 발 감염자는 841명이다 둘 중에 하나는 뻥이겠죠 깜깜이 전념이다 라는 사실이 뻥이거나 감염자가 841명이다 이게 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 사랑제일교회가 841명이다 둘 중에 하나는 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